새까만 하늘 밤 비행기를 타고 도시가 비추는 불빛으로 여기는 신촌의 의림지입니다. 제천시에서요 음악영화제 축제 지금 아시죠? 의림지 무대이죠. 의미지 무대입니다. 음악소리도 한번 들어보실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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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소리도 한번 들어보셨는데 연 ông, 본인이 본인의 마지막ifier 이것을 이루어집니다. 음악소리도 한번 들어보실까요? 그래서 우리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우리 나라의 어둠만 숭락숭락숭락 미러들을 하래요 정말 다 해본 괜찮죠 알 수 없을 테니까 원의 직체는 망가지고 돌아오는 거 땀이 안중에 없고 우린 현실과는 다른 이상과는 같은 먼 곳에 비싼 그곳에서 우리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우리 나라의 어둠만 숭락숭락숭락 밀어들을 하래 정말 야해도 괜찮죠 알 수 없을 테니까 아주 먼 곳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둠만 숭락숭락숭락숭락의 주제공단 여러분que는 최첨 1분표입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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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오류밤 타고 가야지 오류밤 안 타고 가야지 소금만 더 가봐 한 바퀴가 어떻게 있어? 여기서 일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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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뭔가 이렇게 한 바퀴 수가 떨렸어 엄마 엄마 여긴 차대야 그렇구나 다시 돌아가야 돼 엄마의 마음은 알겠구나 어휴 나 나 나 너무 이뻐 볼래 어? 이거 틀어볼래? 뒤늦아 일단 칼부터 다 뒤집어야돼 찍어놀라고? 아 아 아 아